자 이제 총평에 이어서 1번부터 해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전자회파의 파장별 종류 그리고 실생활의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죠. 그리고 전자회파라는 것은 결국 빛인데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빛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파장별 진노수별 순서 중요한 것이죠. 실생활의 예를 얘기했대요. 무선 블루투스 바로 뭘 이용하는 거죠? 어떤 영역이죠? 바로 전파영역. 구체적으로 마이크로파영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살균작용은 뭡니까? 자회선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손전등 이거는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업번은 감마선이 틀린 얘기가 되죠. 전파영역이 돼야 됩니다. 니은번. 그렇죠. 맞았죠? 디귿번에서는 진공의 속력 모두 빛이에요. 그래서 광속 C로 진공의 속력이 모두 같습니다. 선택지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핵반응. 핵융합과 핵분열이 있죠. 핵반응 전의 진량이 핵반응 후의 진량보다 크답니다. 이때 이 진량결선. 이 진량결선의 값이 결국 뭐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핵에너지의 얘기가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핵반응에서 꼭 지켜지는 보존이 진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 진량과 진량수는 달라요. 진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을 얘기하는데 진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핵반응식 대신에 여기서 문자로 줬지만 결국 235 우라늄과 중성자 하나. 이것이 이제 반응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바륨과 크립톤 원자핵 쪼개지며 3개의 중성자. 이게 바로 이제 핵분열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큰 원자핵이 작은 원자핵으로 되는 부분. 이때 이제 중성자 3개라는 것이 이렇게 1영엔. 이게 이제 표시가 우리가 중성자 얘기를 하는데 3개라는 거죠. 이 위에가 진량수고 밑에가 이제 전하량. 양성자 수를 얘기를 하는데 235에 이거 1이니까 236. 141, 92, 233 그리고 3. 그 다음에 92 이건 제로. 그럼 반응 후에 56과 36이 벌써 92를 채우죠. 없다. 그래서 이 상황인데 이 핵반응을 우리는 핵분열을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때 방식된 에너지는 진량교수 에너지가 얘기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기업번은 요게 빠졌어요. 3개의 중성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합과 같다가 틀린 말이 되죠. 요것만 얘기했으니까 요것도 빠졌네요. 요것도 빠졌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2의 차이가 있지만 같지는 않죠. 235라니 원자핵의 진량수가 더 크다가 되어야 되죠. 요 둘보다는. 그래서 기업번 틀렸고요. 니은번 맞았고 디읍번 맞았다. 선택지 5번이 정답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우리 핵 주변의 전자에 에너지 준위. 에너지 양자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때 그 에너지 전위가 일어날 때 그 준위차만큼 흡수방출. 이게 특정량의 비대 에너지이기 때문에 광자 에너지 얘기한답니다. 진동수에 비례한다. 광자 에너지 HF. 파자에 반비례한다. H. 람다브리 C를 얘기한답니다. 항상 써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와 C는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올라간과 흡수에 해당하고요. B와 D는 방출선 스펙트럼이 이제 관찰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기업법. 하나 있다. 발문에서. A에서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는 FA다. 그러니까 이 A 즉 양자수 1에서 양자수 2로 에너지 전위 올라갈 때 이 준위차만큼 필요한 진동수를 FA라 했다라는 건데 미리 꺼내놓고 가야죠. 여기는 4분의 1이고요. 이거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지금 얼마예요? 4분의 3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 진동수 흡수되는 진동수는 준위차와 비리하기 때문에 이 FA는 4분의 3에 비리하는 관련된 값을 얘기를 한다. 뭐 E0 이거 붙이지 말고 바로 비율이니까. 자 4분의 3에 해당한답니다. 자 이제 봅시다. 기업번. A에서 흡수하는 광자 에너지 당연히 4분의 3. 그래서 기업번 맞았죠. 니은번. 방출선 빛의 파장은 파장이에요. B에서 가. 항상 뭐가 뭐보다 뭐가 뭐에 이동할 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는 이 주어에 집중하세요. B에서 가. 그랬죠. B에서 가. D와 비교하는 것인데 준위차가 더 어때요? 준위차가 더 D보다 작죠. 준위차 작다? 보고서 파장은 길다. 파장은 긴 빛 방출이 되겠죠. 더 긴 빛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길다가 된다. 님번 틀렸습니다. 뒷번.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 C가 바로 16분의 1과 그리고 4분의 1. 이 둘의 차이네요. 그러니까 16분의 1. 이거는 16분의 4. 둘의 차이는 16분의 3. 그러니까 이거는 16분의 3과 관련되는 값이죠. 간단하게 가요. 비율을.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런데 뭐랑 비교했냐. FA. 아까 읽지 않았나요? FA는 4분의 3에 관련되죠. 이 FA의 8분의 1배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8분의 1을 했을 때 이게 같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뭘 계산해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아, ㄷ번은 아니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이 정답이 되겠다.